우승자 앞으로 자료 경례 상자 초등부 개인전 우승 정품검록함 배주형 위 선수는 2017 SBS 대 정부검록함 대회에서 두서와 같이 우선 성적을 보도 없기에 이 상장을 수여 2017년 2월 28일 사단법인 대한민국대회 회장 이종민 부상으로 중앞으로 더보감벌 초등부 더보감벌 고등부 수재갑상 합볼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상 경례 선수는 왼쪽에 가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우승 앞으로 자료 경례 상자 초등부 개인전 준우승 영정검도관 강진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으로 준우승 선수에게는 검도용품 10만원씩을 드리겠습니다 3위 앞으로 초등부의 전재원 선수 김지환 선수 중앞부의 김태현 선수 박지원 선수 고등부의 백승원 선수 최용우 선수 자료 경례 상자 중앞부 초등부 개인전 3위 모친검도관 전재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으로 검도용품 상품권 원합을 드리겠습니다 동 3위 김지환 선수 동 3위 김지환 선수 앞으로 자료 경례 상자 초등부 개인전 3위 광안초등학교 김지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으로 검도용품 상품권 원합을 드리겠습니다 축구해드리겠습니다